만약에 슬라이스가 정말 심하다. 난 페이스가 너무 많이 열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옵션인데요. 선택이에요. 그립을 훅 그립을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우선은 스트롱 그립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어드레스랑 백스윙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돼요. 어드레스부터? 그렇죠. 어드레스를 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평소에 내가 어드레스를 그냥 표준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자꾸 아웃팅 계도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멀리 멀리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는 이 포스처가 좀 낮게 돼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높게 되고요. 아 그렇죠. 멀리 서게 되면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인아웃 계도를 치고 싶다. 내가 드로우샷을 치고 싶다. 내가 아웃팅 계도가 너무 심하다 라고 하는 골퍼는 오히려 좀 멀리 서세요. 멀리 서면은 퍼스처가 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낮아졌을 때 스윙 계도와 아니면 회전을 보면은요. 회전 방향을 보게 되면요.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손의 위치가 어깨 혹은 어깨보다 살짝 밑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들어오면은 샤프트가 어깨 기준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이 방향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평소보다 조금 멀리 서서 내 느낌은 조금 낮은 포스트를 만들고 그대로 척추각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낮은 느낌 좀 들죠. 네. 완만한데요. 그렇죠. 완만한 백스윙의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서 다운스윙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깨보다 샤프트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어깨. 다운스윙 체크를 하고 어 백스윙으로 백스윙에 이어간 다음에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멀리 서서 백 다운 다운 한번 해볼게요. 조금 멀리 서서 낮은 포스트 첫 시작. 아우 샷. 진짜 드로우 구질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스윙 궤도도 인아웃 궤도로 지금 발생이 자연스럽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왼쪽으로 휘는 인아웃이 나왔어요. 아 드로우 샷이 지금이 나왔어요. 지금 어드레스부터 살짝 멀리 서면서 자연스럽게 완만한 궤도를 유도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드로우 샷이 예쁘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 결국에는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맞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디까지나 우선 스윙 궤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되게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이었어요.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오는 시점인데 이 샤프트가 어깨 기준보다 낮게 들어와요. 그렇죠? 낮게 들어오면은 이 포스차에서 지금 제가 클럽을 이렇게 놔버리면은요. 손이요. 이 손이 팔꿈치보다 밑에 있어요. 네. 이건 위에 있는 거고요. 이건 지금 밑에 있어요. 네. 밑에 있으면 팔은요. 돌아가는 게 쉬워져요. 오. 팔이 돌아가는 게. 손이 팔꿈치보다 밑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인체예요. 팔꿈치보다 손이 밑에 있으면은요. 돌아가기가 쉬워져요. 네. 그러면 자세에 보시면은요. 어깨도 돌아가고요. 팔뚝의 윗부분도요. 이렇게 돌아가요. 음. 그러면 자연스러운 윌리스가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스퀘어 혹은 약간 닫히는 값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페이드 할 때 말씀드릴 부분이었는데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오는데 샤프트가 어깨 앞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손이 지금 팔꿈치보다 위에 있죠. 네. 이러면 어깨랑 팔뚝의 윗부분이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손이 할 수 있는 거는 열리거나 그대로 들어와서 닫히는 것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아웃트윙 계도가 심한 골퍼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아웃트윙 계도가 심할 때는 닫히면 왼쪽을 엄청 가고요. 네. 아니면 열리는 값이 그대로 이어지면 그냥 슬라이스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약간 구질이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렇죠. 왼쪽으로 엄청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휘거나. 근데 그게 이 릴리스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 페이스가 열리고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손이 팔꿈치보다 낮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아 릴리스가 편하게. 릴리스가 편하게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웃트윙 계도가 심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인아웃을 좀 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드레스를 바꾸신 상태에서 그대로 백을 해주고 어깨보다 샤프트가 낮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음 잘 돌아가네. 아. 잘 돌아가네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요. 약간 넓게 멀리 서서 그대로 백을 쭉 해주고 다운스택 때 보면은 샤프트가 어깨보다 밑으로 떨어졌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잘 돌아가요. 아. 그냥 볼을 약간 이렇게 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칠 것 같으면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크게 나신 골프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네. 제가 한 번 스윙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좀 약간 넓게 졌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 플랫하게 좀 완만하게 백 스윙을 해볼게요. 하고. 하고 해줬더니 왼쪽으로 휘는 볼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딱 봐도 팔로우스로가 정말 뭐 크게 좀 쫙 나가면서 아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저거 나 하고 싶은 스윙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인아웃 궤도로 스윙 예쁘게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윌리스에 대해서도 세원 아나운서가 물어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드렸지만은 사실 이 샤프트가 어깨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손의 위치도 지금 팔꿈치보다 밑에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윌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크게 가고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으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휘는 드로우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이 원래 구조상 밑에 있으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렇죠. 밑에 있으면 팔은 잘 돌아가요. 위에 있으면 요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평상시에 릴리스가 왜 이렇게 어색하고 잘 안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레슨을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